안녕하세요 심리북튜버 쏭아지입니다 오늘은 바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결중심상담 서머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을 중심으로 세 가지 책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해결중심상담에 대한 개갈적인 서머리를 지난 영상과 오늘 영상에서 다 풀어낼 거고요 마지막 영상에서 나머지 두 책이 특징적으로 다루는 그런 내용들을 따로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해결중심상담의 발달 단계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론과 실제 나머지 영역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해결중심상담에서 가정하고 있는 내용이 몇 가지 있어요 전통적인 상담에 익숙한 상담자는 문제를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지만 해결중심상담에서는 이러한 문제중심적 대화가 아닌 해결중심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멈춰져 있는 순간은 없고 변화는 항상 일어나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우울증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 예외의 순간이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즉 24시간 내내 똑같은 강도의 우울이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단 1분이라도 그 와중에 기분이 조금이나만 나아졌던 그런 상황이나 경험을 찾으면 그것을 시작으로 그 작은 경험이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자원과 그런 능력을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담자가 곧 전문가다 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퍼즐의 조각은 다 가지고 있는데 단지 그 그림을 완성시키지 못했을 뿐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와 함께 협동해서 이 퍼즐의 조각을 맞출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들의 기초에서 제시된 해결중심상담의 원리를 살펴보면 병리적인 것 대신에 건강한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내담자의 강점, 자원, 그리고 심지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증상까지도 상담에 긍정적으로 활용합니다 탈이론적이고 비규범적이며 내담자의 견해를 존중합니다 즉 해결중심상담사는 내담자를 진단평가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는 자세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알지 못함의 자세로 내담자와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기술을 몇 가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당연히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겠죠 그리고 이 외에도 내담자가 안정감이나 받아들여짐을 경험할 수 있는 상담자의 따뜻한 그런 비언어적인 행동 그리고 개방형 질문, 요약, 침묵 사용, 칭찬 등등이 있고요 또 내담자가 사용하는 그런 핵심 용어를 잘 캐치해서 예를 들어 내담자가 나는 망했어요 이런 식으로 망했다는 말을 자주 사용할 때 상담자도 이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피드백 해주거나 아니면 질문을 하게 되면은 내담자도 자신의 이 언어를 자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더 이야기를 하거나 좀 더 이 단어와 관련된 그런 해결 방안에 대해서 더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알지 못함의 자세에 도움이 되는 의사소통 기술을 좀 더 잘 사용하면 가장 중요한 내담자와 협동관계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해결중심 상담의 원리를 좀 더 말씀드리면 뭔가 거창한 그런 상담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라 실행 가능한 그리고 간단하고 단순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변화는 불가피하다 즉 변화는 삶의 어떤 연속적인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 변화조차 해결책으로 사용해서 나에게 긍정적인 자원이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리로서 현재의 초점을 맞추고 미래지향적입니다 모든 상담에서 초기 상담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럼 해결중심 상담에서는 첫 회기 상담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루는지 상담 목표는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말할 것도 없이 내담자와 라포 형성 해결중심 상담에서는 내담자와 협력관계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해결중심 상담 공부해 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그런 세 가지 관계 유형이 나오는데요 이 관계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어요 세 가지 관계 유형의 대상은 고객형, 불평형, 방문형 내담자인데요 고객형은 문제 해결과 변화를 위해서 자신을 포함해서 어떠한 시도라도 하려는 의지와 동기가 높은 내담자이기 때문에 상담이 굉장히 순조롭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닌 상대방이 변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온 경우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단 상담에 온 계기가 상대방이 변하길 원해서이긴 하지만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하려는 마음과 의지에 대해 칭찬을 하고 지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변화를 위해서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라는 것 즉 당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하면 상담에 협조적이 되고 또 내담자 또한 고객형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문형은 제3자 즉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부모님에 의해서 혹은 명령에 의해서 끌려온 경우라고 볼 수 있죠 비자발적으로 왔기 때문에 상담에 대한 동기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작은 긍정적인 면 하나에도 칭찬을 엄청 해주고 그리고 의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당신이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것 자체로도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첫 단추를 끼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해결 중심 상담을 창시하신 드 쉐이저와 인수버그 선생님은 이렇게 관계 유형을 이제 더 이상 나누지 않으신다고 해요 이렇게 분류하는 것 자체가 내담자에 대한 알지 못함의 자세가 아니라 아는 자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직 시험 공부 때문에 이 부분을 암기해야 하긴 하지만 일단 실제 필드에서는 더 이상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라포 형성과 함께 첫 상담에서는 먼저 상담 구조와 절차를 소개합니다 폐결 중심 상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기존의 상담실에 일반경이 있고 그러니까 앞쪽은 거울이고 한쪽은 투병으로 보여지는 그 일반경이 있고요 그 뒤에서 자문팀 상담자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아무튼 이런 그런 비디오 녹화라든지 녹음 관련 이런 안내가 있으면 하고 그 이후에 어떤 문제로 왔는지 문제 진술을 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어떤 예외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없는 상황에 초점을 두고 내담자가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상담자와 함께 상담 목표를 정하는데요 목표를 정할 때는 지금 여기에서 내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아주 작고 단순한 것일지라도 구체적이고 행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에 관심을 두고 내담자의 현실에서 실행 가능한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상담 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 질문과 대답을 주고 받게 되는데 내담자가 대답을 할 때 과정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질문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예외 상황 탐색에서 아내가 남편이 다정할 때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들어요 라고 말을 했다고 했을 때 상담자가 그럼 남편이 다정해지기 위해서 아내분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라는 식으로 무엇 즉 명사형으로 끝나는 그런 단답형의 답을 이끌어내는 무엇을 사용한 질문보다는 동사의 형태로 과정형의 표현을 이끌어내는 어떻게를 사용해서 질문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이 다정해지도록 아내분이 도울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내가 제가 먼저 용기 내서 남편에게 다가가서 웃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담자는 다시 그렇게 하신다면 남편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이런 식으로 과정을 유도하는 어떻게를 활용한 질문을 통해서 상담 목표를 찾으면 좋다라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내담자가 이렇게 상담 목표를 정하고 이루어내기까지의 과정은 원래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서 앞으로 내담자가 목표 수행을 위한 그런 행동을 잘 해냈을 때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상담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다음으로는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죠 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해결중심 상담에서는 매우 전략적으로 개발된 질문기법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질문기법들은 상담자에 의해서 상담 초기 목표를 설정할 때부터 목표를 성취할 때까지 그 진행 과정에서 내담자에게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첫 상담 전에 변화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해서 상담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때 상담이 보람 있었다고 생각하게 될지를 묻는 보람 질문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와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예외 질문 그리고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상상하게 해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또 해결책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적 질문 그리고 내담자가 인식하는 그 문제의 어떤 정도라든지 그리고 해결 가능성 그리고 상담의 진전 속도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척도 질문 10점 만점 중에 지난 해기 목표했던 이번 주 과제 수행에 대한 나의 점수는 몇 점을 줄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묻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와 관련한 대처 질문 그리고 이 대처 질문 같은 경우에는 내담자가 그동안 문제 상황이나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까지 대처해온 그런 방법들을 좀 돌아보고 그 속에서 강점과 자원을 발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결중심 가족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관계성 질문이 있는데요 이 관계성 질문 같은 경우에는 내담자와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보통은 가족입니다 아니면 이런 배우자나 자녀의 생각이나 의견 혹은 가치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내담자가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만일 남편이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우리 부부관계가 회복되는데 어떤 점이 도움이 된다고 말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뭐 혹은 부부관계가 좋아진다면 아드님은 혹은 따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실 것 같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성 질문의 목적은 내담자가 상담 현장에 참여하지 않은 가족이나 그런 중요한 사람의 생각 그리고 의견 가치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봄으로써 문제에 대한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가족 관계 속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대표적인 질문 기법들 외에도 좀 더 있지만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요 이렇게 질문 기법을 사용해서 해결책을 찾아보고 이제 해결책을 정의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이후 과정으로 메시지 작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단계가 있는데 이거는 아까 전에 제가 상담실 안에 그 일반경 뒤에 자문팀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45분 정도의 본 상담 이후에 나머지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자문팀이 있는 경우는 자문팀과 함께 혹은 상담자 혼자 있을 경우에는 혼자서 내담자에게 양해를 먼저 구하고요 해결책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정리하고 메시지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끝난 다음 다시 돌아와서 5분 이내로 내담자에게 그 메시지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마치게 되는데요 여기서 메시지 같은 경우는 내담자에게 이번 회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좀 더 세분해서 말하면 이 메시지는 내담자에게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갖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과제를 내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교육적인 기능이라든지 또 자신의 문제를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보니까 자기만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좀 더 객관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정상화의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메시지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칭찬, 연결문, 과제 이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칭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여러 부분에 있어서 내담자가 변화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 그리고 그 결과에 근거한 그런 진실된 지지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거고요 연결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칭찬에 이어서 과제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그런 과제를 제안하기 위해서 타당한 근거를 내담자의 어떤 상담 목표라든지 강점 등에서 끌어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상담 상황을 벗어나서 생활에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과제를 제시하는데 행동의 변화를 위한 행동 과제를 줄 수도 있고요 관찰 과제라든지 생각해보는 그런 생각 과제를 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회기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첫 회기의 상담 구성이 어떠한지 그리고 상담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다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기까지의 순서는 해결 중심 상담 치료 개입의 5단계 모델로 알려져 있는 내담자와 협력관계 형성하기, 상담 목표 설정하기, 해결 지향적 질문을 사용한 변화를 위한 면접을 통해서 내담자를 해결로 유도하기, 해결 중심적인 개입을 하기, 그리고 상담 목표를 유지하기 이 순서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첫 회기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상담이 진행되는지 이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회기부터는 첫 회기에 정한 상담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그 변화를 확인하는,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확인하고 이 변화를 좀 더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담 이후 뭐가 좋아졌고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내담자에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변화가 있었다고 대답을 한 경우 그리고 변화가 없었다고 대답한 경우 더 악화됐다고 변화된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각각 어떻게 상담을 진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변화가 있었다고 한 경우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낸 것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또 변화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또 가치를 부여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강화하기 위해서 혹은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견고화 질문을 하거나 가상 질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상 질문 같은 경우에는 수정 구슬 기법처럼 2주 혹은 3주 후의 미래에 변화된 어떤 자신의 모습을 미리 떠올려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회기마다 자신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이 이제 상담 목표를 향한 해결책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겁니다 또 변화를 이루어낸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게 되고요 이것을 척도 질문을 통해서 좀 더 수치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종결을 하기 위해서는 몇 점 정도가 되면은 이제 종결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더 상담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다음 두 번째로 변화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한 경우에는 첫 회기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라도 좋은 날이 없었는지 그것을 한번 탐색해 보는데 그래도 없었다고 대답을 한다면 이제 이 질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비록 변화는 없었지만 더 나빠지지 않았다면 무엇 때문에 더 나빠지지는 않았을까요? 라는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질문은 변화가 없다라고 한 이런 상황일지라도 아주 작은 예외 상황 하나 정도는 있지 않을까 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래도 비관적인 답이 나올 경우에는 첫 회기에서 상담 목표를 좀 지나치게 크게 정했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담 목표를 좀 더 세분화해서 좀 더 단순하고 실천 가능성이 높은 그런 목표로 다시 수정을 해본다든지 아예 새로운 목표를 찾아본다든지 내담자와 함께 이런 것들을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반드시 내담자와 함께 내담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도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유형 개입이라는 것을 시도할 수 있는데 유형 개입이라는 것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그 내담자나 어떤 그 내담자의 가족 내에 문제가 있을 건데 그 문제를 유지시키는 상호작용을 좀 순서대로 마치 비디오가 재생되듯이 생생하게 하나씩 설명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순서 어디쯤인가 혹은 전체에 개입해서 그 순서를 좀 더 분열시키는 방법으로 효과를 얻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상담 전략 같은 경우에는 그 사례에 적용된 것을 좀 봐야지 더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건 여러분들의 몫에 맡길게요 마지막으로 변화는 커녕 더 악화된 경우 이 경우에는 치료적으로 새로운 전략을 시도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비관적 순서 질문 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대처 전략과 문제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만듭니다 비관적 순서의 질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만일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상황에서 누가 가장 힘들어 할까요? 작은 변화 하나라도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결책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도 비관적이라면 현재 문제 상황과 관련 있는 다른 사람 뭐 선생님이라든지 뭐 경찰 이런 사람들이 함께 상담에 참석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단절된 가족이라든지 뭐 성폭력 같은 이런 심각한 수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 해결이 굉장히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차라리 개입을 줄이고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용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변화에 대한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 나누었고요 이 외에도 첫 회기 이후에 상담에서 중간중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입 기술들 몇 가지를 좀 더 소개하도록 할게요 먼저 동전 던지기 기법이 있는데 이 동전 던지기 기법은 두 가지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못하는 경우 주로 이혼을 생각하는 내담자의 경우가 많은데요 하루는 이혼을 했다고 생각하고 지내보고 하루는 이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지내보는 그런 방식으로 두 대안 사이의 차이를 좀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비밀스럽게 놀래 주기 기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들이 일주일 동안 부모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놀라게 해줄 만한 그런 과제를 선택해서 하게 하는데 그 과제가 무엇인지는 부모한테나 말해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부모가 그 일주일 동안 알아내게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예외 상황과 변화를 증폭시키는데 유용한 그런 즐거운 과제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습관 조절 의식이라고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문제 증상을 드러낸 경우에 이제 나머지 가족들이 증상에 맞서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증상에 속지 말라 혹은 그 증상에게 이용당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좀 깨우쳐 주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은 이 증상을 극복할 때까지 가족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관심을 많이 쏟아 붓게 되는 거죠 이외에 편지 쓰기도 있고요 또 치료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상담자가 구조화 시킨 가족 싸움을 과제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라는 거죠 근데 이 과제는 좀 실험적이기는 한데 싸우는 문제로 통제력을 잃은 그런 가족에게 굉장히 유용하다고 하고요 또 오랫동안 지속해온 그런 상호작용 패턴을 깨트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래 반영 팀 기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문제가 좀 고착화된 그런 청소년에게 유용한 기법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친구가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내담자와 그 친구의 부모의 동의를 구해서 함께 상담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경 뒤에서 관찰팀으로 또 참여해서 상담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개입 전략들을 좀 적재적소에 사용해서 첫 회기 이후 상담에 활용을 하게 되면 더 빠른 종결을 향해 가는 데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결 중심 상담의 종결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회기 때부터 종결을 향해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첫 회기 이후에 상담이 진행되는 것을 봐가면서 상담자가 잘 판단해서 내담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더 이상 저와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지 않아도 되기 위해서는 한 변화에 대한 만족 점수가 몇 점 정도 나오시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척도 질문을 하면서 종결에 대한 그런 대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종결이 다가오면 내담자나 그 가족이 성취한 변화를 좀 더 학고히 하고 또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방향의 질문을 하게 되는데 주로 견고화 질문이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상담이 끝난 후에 다시 또 예전에 문제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이루어낸 변화를 지속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이런 식의 질문이겠죠 종결 시기를 정하는 것 또한 내담자이기 때문에 상담자는 좀 전에 언급했던 그 종결에 대한 질문들을 하면서 내담자가 그 종결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결중심 상담에 대한 서머리를 풀어 보았습니다 전부 다를 다룬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꼭 책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보시면 다양한 사례와 예시들을 통해서 좀 더 쉽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론에 대한 서머리는 이제 끝났고 이제 실제 영역이 남아 있는데 이 실제의 영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서 어떻게 해결중심 상담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지 혹은 중독의 이슈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결중심 상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그 외에도 이혼 문제 외도 문제 혹은 해결중심 부모 집단 상담에 대한 이런 내용들까지 실제 해결중심 상담적 개입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분은 여러분들이 사례와 예시를 직접 보시고 공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다음 영상에서 다루게 될 그 나머지 두 책의 내용과 겹치는 부분도 조금 있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함께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